잠실시 무슨held about room 좋아 좋아 들어 coup 이쪽으로 주지 마 이쪽으로 주지 말라고 해 어쩌면 근데 조금 아음 기 만 아 왜 이렇게 해 이쪽으로 주지 말라고 파워! 호가의 친함이 네가 덤벌인 거에요 누가 하면 이렇게 막 안돼 카메라 안나와 괜찮지? 예 반응기 반응기 일 내여 반응기 뭔, 괜찮은데요? 진짠데요?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BC 한 입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BC 여기 카드라 이거 뭐 필요 안 소요 가드니 svp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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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참아야지. 더 멋진 남자가 되지. 더 참아야지 정국이. 이래서 일어난다. 무거워. 무거워. 소주. 진짜. ok. ok. 오 쩝다. 진짜 와. 쩝다. 진짜 와. 지금 언제 점이 푸냐고. 쟤가 아닌데?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쉽지 않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형이 아이를 키우는 기분은 참 쉽지 않았어요 아니 어른인데 20대 살 먹은 어른인데 진짜 재미없다 아니 이거 정신없이 아아어어어어어어 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재미없는데 오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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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지금 시작하고 아니지, 그렇게 하면 형은 어째 붙잡히는 거야. 나 몰랐다니까. 그러면 부모만 하고 춤 잘하고자. 그럼 한번 잘하고자. 뭐 그래. 어떻게 하면 되지? 춤 잘춘다고. 변명을 지워주셔가지고. 너예요? 네가 지웠어요? 릴로카드? 릴로카드 드릴게요. 아우, 진짜. 귀여워. 아니, 아니. 지민씨. 왜 쓴 거예요? 왜 쓴 거예요? 귀여워. 자기 괴롭히지 말하자. 지올팁이 말하자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약간 너무할 정도로. 빨리, 옐로카드 빨리 줘요. 아니야. 귀여워. 빨리, 옐로카드 빨리 줘요. 빨리, 옐로카드 빨리 줘요. 빨리, 옐로카드 빨리 줘요. 아니, 이제. 왜, 딱, 딱. 아, 아, 하트다. 휴대전화가 다 가는 거 알죠? 괜찮. 아, 이거 좀 비싸지. 엠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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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로카드. 먼저 너희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누구야? 와, 귀여워.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내가 짐 끊어줄게, 나 짐 끊어줄게. 찍었잖아요. 짐 끊어줄게. 한 번만 더. 나 못 봤어. 방송으로 공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형, 옷이에요? 다 옷이에요. 이거, 이거 잘라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고생했어요. 시도 꿰매 달라는 거야? 제가 꿰매라고 했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 아, 눌려놨다. 갑자기? 이거 누구?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해피 데이! 야, 늦어. 그러고 싶었다, 진짜. 너는 어쩌냐. 너는 어쩌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너는 어쩌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